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구야 살아있어 안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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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어 안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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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죽었어 아이씨 죽었어 아 죄송해요 죽었어 아이씨 죽었어 힙박구 싸워버려 듣게 힙박구 싸워버려 힙박구 싸워버려 아이씨 아 카드 들이다봤다 아 마스크를 벗으니까 안되네 마스크를 벗으니까 어색해서 벌거벗겨진 느낌이에요 다시 아 죽었어 끝머리 아 죽었어 다시 아 아 마스크가 없으니까 아 마스크 없으면 안 되겠다 아 어색해 마스크 없으니까 못 넘어오네 머리 좀 묶어서 해드려야 되는데 머리 못 묶어서 머리들한테 가져올거야 뭔가 해놨지 형 형 형 형 아 원래 안 넘어오는게 정상이긴 있어 더 낮게 넘어오면 제가 편하긴 한데 안 넘어오는게 정상이긴 합니다 왜 아 아 마스크 없으니까 아 나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면 어떡하냐 아 마스크 벗고 다니면 맨날 연루를 해야 되고 이 아 아 아 옆으로 빠지는거 옆으로 대두들과 옆으로 빠지는거에요 옆으로 제가 미쳐 올리지 마요 옆으로 휘어지는거에요 옆으로 휘어지는거에요 다시 마스크 벗으니까 이상하게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끊어드리겠습니다 잘 나오고 있나 모르겠네 잘 나왔나? 잘 나오고 있어 4분 됐어? 네 머리 한번 묶어서 할걸 그랬는데 머리띠 안가져왔어요 머리띠라도 지금 하고 다닐거 물어봐서 있으면 할게요 오랜만에 또 일주일만에 동타게 왔구요 낮에 자전거 타는거 영상 보셨을겁니다 자전거 타는거 영상 보면 양수리 북한강 철교에서 부터 그 물의 정원 북한강 주변에 물의 정원 꽃길 타는거 영상 좀 많이 지켜봐 주시구요 또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 올릴 수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홀리핑풍맨 효범처럼 날아가 말벌처럼 쏜다의 선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이게 마스크 없으니까 생각도 안나고 약간 이상 헷갈려 근데 시작 aksi